배스티언 아유 방송 켜고 항아리 한 번도 못 깼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완벽 이제 이만큼 했으면 3분 찍어야죠 아 오늘 3분 찍을 기회 있었는데 아까워 죽겠네 진짜 나중에 찍을 수 있겠죠 3분 그게 만약 2번판이라면 어떨까 안돼 증신 단디 차려 안돼 내가 왜 해도해도 안되지 그러니까 거울 모드로 합시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안돼 체감상 발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저 그때 좌우반전에서 나무도 못 넘어갔잖아요 좋아 간다 간다 빨리 가자 깨버려 3분 3분 가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모자 1트 네 모르도 1트 가자 아 모르도 1트 이지 게임 이지 피지 레몬 스퀴즈 안돼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삽박한 세상에서 정신 차려 이 삽박한 세상에서 정신 차려 이 삽박한 세상에서 하나 둘 걸고 응 밀고 원 투 쓰리 오 데자뷰로 느껴본 적 있어 아랫 걸리잖아 프레임 미친놈아 하나 하나 둘 심호흡 심호흡 하나 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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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이야 빨리 빨리 제발 운석 좀 제발 운석 좀 아 제발요 빨리 붙어 멍청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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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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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 뚫었다 아아아아 웃었어 evaluation 아아아아아아 아 엑 엑 왜 넘어가 이거 음성인식이야? 아... 드디어 드디어 4분 뚫었습니다 블러드 트레일 아으...